대선전을 치르는데 대선전의 20대 공선 규정을 서경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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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경영이라고 그 지휘하는 데가 이익이 아닙니다. 공작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봉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습니까? 모든 정책, 특허내난 정책, 여야 후보들 모방한 것, 보소고발 들어갈 것입니다. 방송을 독서해가지고 자기들 공장 마냥 협업으로 결제한다, 오병대를 한다, 뭐 이러면서 내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만들고 나는 아라마디하면 나오지 못하게 진짜는 숨겨놓고 아짜들이 발을 지는 이런 정치 현실을 우리를 발을 잡아야 됩니다. 대통령 되면은 즉시 두 달 안에 1억을 줘서,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을 줘서, 1당 2당 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! 동방한 일을 줘서 발술에다 뿌려야 됩니다. 반드시 국민대당금 150만씩 조수국 국민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렇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 진정하는 바입니다. 국민대당국נ regional익 34만 7명 국민대당의 역사 여론조사에 나를 한 번에 넣어가지고 내가 한 5% 안 나갔다면서 같이 분결된 경쟁이 그런데 모든 물농사가 한 번을 넣지다 그런데 한 번에 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가 없어요 여론조사에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언론조사에 넣어가지고 그게 두 사람이 상승을 지고 푸는지 알지 않습니까? 도대체 여론조사에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언론사들이 허경영은 보험으로만 안 됐다 그래도 허경영은 대기한다 이게 됩니까? 언론사들이 담합을 해서 허경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5%가 안 된다 이거는 주지 말이야 원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5%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언론사들이 그걸 하는 객관적인 객관적인 정가가 없단 말이야 언론사가 허경영을 과연 각 신문사가 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5%인지 3%인지 아냐 이 말이야 이게 국민의 눈을 가린다 그것이 불법이야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야 중앙선단위는 각 언론사가 전혀 허경영은 여론조사하니까 지지율이 5.7% 5.6% 이렇게 나오는데 방관하고 왜 허경영을 넣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이곳은 중앙선단위 직무위계 정부도 직무위계 중앙선단위 직무위계 거기서 이 자료에 들어있어 그 모든 근거가 들어있어 단 한 번이라도 언론사가 허경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온제적으로 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방송 전부 차단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인기가 있니없니 판단할 자기를 법원은 이 사실을 올바로 직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죽였나 불쌍한다면 참여하는거야 자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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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